광주 광산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한 뒤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속여 수백만 원을 환불받은 혐의로 20대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.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인터넷 판매업체에서 1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4차례에 걸쳐 구매한 뒤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다며 환불을 요구해 6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구매한 휴대전화를 되팔아 다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